이런 부분도 다 제 손가락에 배칠 정도로 시원한 투명한 원단 안에서 가슴 쪽은 얘는 심지어 왜 보정 또 속옷 하면은 막 부지포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얘는 아예 몰드컵으로 빵빵한 볼륨에 얘는 완전 매끈하게 준비가 돼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계란 껍질 같다고. 진짜 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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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 우둘투둘한 게 아니라 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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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 느낌 너무 좋고요. 와이어 없어요. 옆쪽에 피부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가슴을 딱 이렇게 물방울처럼 만들어드리는데 중요한 건 얘는요. 스르르 쭉 스르르 쭉 지퍼만 올리면 끝. 얘는 볼륨도 딱 예쁘게 모아지고요. 여기서 이 보정 로베르타 디카메리노는 보정 벤터널 위에서 아래 그리고 옆구리까지 지금 톤이 다르죠. 이렇게 아예 파워넷 포인트를 이렇게 배에서 윗배 아래 배 옆구리까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광폭으로 완전 쉐이핑. 그리고 등쪽까지 어머 여기 허리 쪽 다 입으면 완전 젤락하게 만들어드리려고 거의 여기는 통판으로 넣어드렸거든요. 파워넷을 넣어서 허리 또 고추 세게 만들어드리고요. 그리고 포인트 얘는 날개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클린하게 뒤쪽 라인을 매끈하게 보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 원단 보세요. 제 손톱부터 반지 다 비춰줄 정도로 이 정도로 여리여리여리한 원단 파워넷의 시원한 통기성까지 잡아드리도록 딱 오래라 하나만 입으시면 되는데 얘는 지퍼 타입으로 입고 벗기가 너무너무 간편하게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 오늘 팬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팬티까지 같이 세트로 입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팬티는요. 사실 로베르타가 팬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중으로 또 눌러주잖아요. 세트로 입으시면 사중으로 내 아랫배를 눌러줄 뿐만 아니라 임파선 있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고 제일 좋았던 거. 요즘에 두툼한 면 팬티 입고 싶지 않아요. 얘는 인견이에요. 맞습니다. 투명하게 시원하고 되게 부드러워. 정말 야들야들한 이런 또 인견 원단으로 팬티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다 보니까 R 세트로 여러분들 입기 정말 간편하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트로 입었어요. 제가 제 인생 쉐이퍼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려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얘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날씬한 쇼호스트랑 어떻게 방송을 할 것이며 로베르타 쉐이퍼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옷을 제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이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찍은 제 모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입을 때와 안 입을 때는 너무 차이가 극명합니다. 제가 4학년 8반이에요. 처지죠 그럼. 퍼지죠. 당연히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근데 업 업 업 됐어요. BP점이 나란히. 완전 나란히. 딱 일자 골이 생겼고요. 제가 올릴게요. 저 안에 입었거든요. 라인이 다르죠? 완전 다나요. 저 지금 단추 들어갔어요. 소리 들리세요? 탱탱 탱탱. 아니 저 배가 다 어디 갔어요? 뒷라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입는 즉시. 입는 즉시 사이즈 감소. 입는 즉시 호리병.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말아올라갈 염려 없고요. 정말 여러분 딱 달라붙는 옷. 나 이제 안에 로베르타만 입으면 입을 수 있어요. 속옷만 잘 갖춰 입으시면 여러분. 여러분도요. 막 굶고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뱃살을 몰라요 몰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객님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지퍼 쇼핑이란 벌써 많은 분들이 여우처럼 남모르게 도정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홈앤쇼핑에 들어가셔서 상품평 이거 보시면 이건 사야 돼. 맞습니다. 이건 사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